물레 청소년 수련관이 물레 유아스포츠단 2018년 2학기에 참여자를 추가 모집합니다. 유아스포츠단은 연령별 학급과 다양한 체육활동을 접목해 신체적 발달과 지성, 감성, 사회성을 개발하며 나아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조화로운 인격체의 어린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. 5, 6, 7세의 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수영과 체육, 영어, 발레, 태권도, 미술, 과학, 논술 등 다양한 내용의 교육이 마련되어 있습니다. 선착순 모집으로 8월 6일 오전 7시부터 수련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시작하며 자세한 사항은 수련관으로 전화 문의하면 됩니다.